가수 유호 존맛 이제 육아가 좀 슬슬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서 나가서 놀려고 이제는 모카 아기 좀 봐라 엄마 놀고 빨리 줘 모카 아빠 택배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원래 수달에 공동 휴가를 하지만 토피는 유난히 부상이 강해가지고 모카가 나가 있으면 꼭 애기들 지키고 있어요 왜 유지 잘 안 돼 뭐야 침대 가라볶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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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 맞아요! 지금 애들이 물에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여가지고 눈끄레스 거의 약간 헤엄치는 느낌이에요. 순차적으로 이제 보송한 솜털에서 방수털이 자라나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진짜 부조가 됐어요. 수영 못하면 밥 못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애기들이 걱정이 되지만 스파라트 자식으로 혹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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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! 하하하핀 마지막 끝 우리 좀 깊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커탕기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같이 안전관리하면서 지켜봐주려고요. ,,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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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오빠가 스파르타로 애기들 계속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토피는 또 든든하게 옆에서 애기들 몸 좀 받쳐주고 생각보다 너무 잘해져서요. 엄마 아빠도 오빠 토피도 너무 잘 봐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.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넘치게 자랑이 났어요. 작은 파트 사달이 일부 유체제고 한 번의 쌍을 이룬을 평생을 늦지 않게 지냈대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넘치게 자랐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. 엄마 아빠한테 사랑이 넘치는 게 좋아요.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넘치게 자랑할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